크 크 이미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오늘 저녁에 뼈 보았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좀 이동발리뽕에 비하실 때 자세히 선수해오는 그리고 다음 저녁에 뼈 보았습니다. 예 79개 인가 80개 인가 아무튼 예 다 올렸어요 어 어 어 예 저거저거 예 원래 그랬는데 흠 음 자꾸 그 그 열어달라고 열어달라고 하도 난 별로 볼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오려고 했지 이렇게 가면 나 레이저에 맞아 죽을 거 같아요 저기를 일단 저거 뭐야? 이건 일단 어떻게 가는지 볼까? 어? 안 죽는데? 나 레이저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는데? 이것들은 딱 뭐지? 음 아 저거를 막으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내려가면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구요? 그죠? 음 땅땅 오케이 일단 급선무는 그러면 이걸 막는 건데 막으려면 저게 필요하겠죠? 음 알았어 음 음 저걸 가지러 가야되는데 음 적당하게 갈 방법은 이건 안 되죠? 여기는 이게 이게 앞으로만 뛰어가니까 이게 앞으로만 뛰어가니까 밑에 여길 가봐 볼까? 아 여기도 할 수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렇게 대충 가보죠 아 안돼요 좀 더 위로 이거 아이고 아이고 씨 이게 필요하구요? 거기서 이걸 없애구요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것도 이거는 또 여기다가 레이저를 여기다 박아야 되네 어어 자 저 밑에 이렇게 되어있는걸 일단 내려가보자 하나가 더 있어야겠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일단 이거는 코덱같은걸 잘 몰랐을때라 어쩔수가 없어요 하나 더 누르면 없어지겠지 볼줄 알았어 하나만 이쪽으로 오겠죠 땅 어 왜 안와 아 아 저것도 막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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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잠깐만 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잠깐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아 여기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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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뭐 베스트 비제이도 아니고 아프리카 그 기본 녹화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well you passed the test I didn't say the deer today I did see some humans but with you here I got more test subjects and I'll ever need hmm 점점 흥미증진 해지는데 아 Q Q Q Q Q Q Q 또 가는건데 저기 버튼이 있구요 음.. 저기서 떨어지게 되있구 그럼 저기서 또 떨어지게 되면은 저 버튼을 누르면 일단 오른쪽 가보죠 어..이.. 이건..이것도 어떻게 쓰는거 같은데? 어허 어허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움직이죠 안되는데? 어허 제가 좀 잘 조심해서 어디 비어있는데가 없는데? 어디 비어있는데가 없어요 어허 혹시.. 어.. 혹시.. 이렇게 간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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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요 지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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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는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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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저기로 갖다놔야되죠? 흠흠.. 몰래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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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질을 좋게 녹화하려면 컴퓨터가 2대 있어야 돼요 어.. 제가 그거 확인해.. 그.. 많이..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니까 머리로 좀 그니까 그 누구도 또 해결할 수 있을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좋아 오케이 좀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안 좋아 헤이!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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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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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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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 데 없나? 골고루 생긴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서 떠나갈게 알겠지? 빨리 떠나갈게 어디서 떠나갈게 어디서 떠나갈게 여기가 나와 계속 테스틱 계속 테스틱 기억해봐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제가 문자의 문자로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디서 떠나갈게 아무튼 테스틱 점심 밑으로 떨어지고 아 아 사 아 음 아 아 아 으 음.. 어디지? 여긴가? 아 이쪽인데? 오케이 음.. 어허허허허 자아 이렇게 해서 빠져나 빠져나 아 아 아 됐다 됐나? 아 자아 성공 엔딩이요? 음..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도 이틀은 해야죠 설마 하루만이 끝나겠어 1은 짧지만 2는 조금 길다고 했어요 네 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요? 프라프? 아 아 아 으 우리 크리티 카페라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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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klore 써 으 으 으 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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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이게 다시 그 어 뭐야 뭐야 어 첫 번째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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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표 지점이구나 이렇게 되고 100% 버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 Sony 와 저 갑자기 나타나기kal.. 치사 빵꾸다 진짜 아직도 있니? 아직도 있니? 아직도 있니? 아직도 있니? 안전 나 같은 사람을 두 명이 더 있었다 두 명을 찾았다 두 명을 찾았다 두 명을 찾았다 그래서 재미있다 작은 세상이야 다음 결과를 기다렸다 다음 결과를 기다렸다 다음 결과를 기다렸다 이 결과를 기다렸다 이 결과를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드릴께요 두 명을 만났다 두 명을 만났다 두 명을 만났다 누구야? 누구야? 타격이 빠졌다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하는거야? 안녕 와 아하 아유 슥 틀려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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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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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내가 바라본 방향으로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그것도 좀 뒤로 됐겠지? 아유, 바보 같은 놈 이거 있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툭 아유, 바보 같은 놈 이거 있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툭 툭 툭 쟤, 위로 왜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가야 되는거 아닌거야? 그러고 보니까 음... 아! 음... 이게 다음 테스트가 되었고, 아perture의 Nobel Prize Winners. 아프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음... 이거는... 여기... 이 올라가는 거 같고, 이거는 저기가 열리는 거 같고, 일단 이게 막아놓고 있고, 아하 오케이 하아하 여기를 하아 야 점점 예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야 아까 전에 거기서 죽은거는 정말 진짜 깜놀 깜놀 야 여기 사장 또 깜짝 선물 있잖아 3 2 1 무서운거 보여주려고 하는건 아니겠지 뭐야 서프라이즈 부싱 폐스프 아 컴온 나 네가 더 Nicoll 더 나에게 더 이상은 느낌이 들으면 나 속살이 From Odin 그래서 당신이 진짜 저는 정말 정말 불안한거고 저를 위해 날 wanted to see you 야 여기 써 싸 요 야 좀 유리가 안깨지네 아 나 통과할수 있구나 아 이렇게 굴절할게 필요하겠는데 저 녀석은 못죽이는거 같애요 저 녀석은 못죽이는거 같애요 방어막으로 사용하는거 같고 음 오오 어 여긴 안되네 오오오오오! 되엉 내가 빠주면오der게 이게....이게 최대한 인가보네 아 혹시 혹시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그래도 안되네 여긴 안돼 한번 실험해본거에요 저 레이저가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뭔가 있네요 저기도 뭔가 있구요 일단 저기로 좀 넘어가보죠 일단 저기로 좀 넘어가보죠 아하 그렇단 말이지 하나 더? 하나 맞게 안되네요 근데 두개가 다 필요한거 같은데 두개가 다 필요하죠 오오 오오 어 두개 다있다 이러면 오오 잠시만 잠시만 오오 이게 일단 두개를 다 하고요 음 음 저기에서 하기에는 저걸 막아놔야되는데 저 녀석을 안막아놓으면은 계속 쏠거란 말이야 그럼 안되죠 그럼 안되죠 그렇다면 그냥 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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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흠흠흠흠 이건 말도 안되고 아 그러네? 레이저로 공격할 수 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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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로 공격할 수 있구나 레이저로 공격할 수 있구나 흠 흠 반듯 opening 흠 흐흐흠 흠 질밀 흠 filed 마uts 질밀 목소리가 되게 익살스러운 목소리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니까 되게 잘 어울려 목소리가 지금 게임 분위기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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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게 꽤 웃겨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는거지 뭐 일단 해볼까? 뭐가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우 저거 뭐야 어떻게 가야돼? 갈 수가 없잖아? 아 저게 되나? 아 되네 아 이거 안되는구나 뭐가 왼쪽 오른쪽이 된다는거지 저건가? 절대 뜬 시작전부터 해보죠 아 아 어딨다가 어딨다가 저거 천천히 아 아이고 직선 부분 아아 그래서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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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았다 일단 저기 해놓고 저게 미리 뭘 해놔야지 저걸 돌려서 저기다가 할 수 있나봐요 그니까 빔을 쏠 수 있나봐 일단 뭐 하나 더 필요하네 이거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도 하나 있지 아 나 이 바보 바보같은 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쓰읍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됐나? 어 됐네 아 저 올라왔는데 아 여기 여기가 이게 있구나 아 근데 잘 안 보여 잘 안 보였어 됐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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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서 하나 더 근데 이걸 하면은 뭐가 좋은거야 그래 아 아 그 아 아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아 일단 여기 올라가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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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이거 들고선 또 안되는구나 놓고 바로 놓기 음 음 어 잠깐만 너무 직접적이잖아 어 더 있어야 되는데 뭐쓰구요 어 저기하나 더 있네 아 저기하나 더 있구나 잘 안보였어 아 됐나? 어 됐네 아 저기로 떨어졌어 또 저건 아니 이런 어 이거 떨어지는게 맞구나 됐나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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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되겠구나 일단 이쪽 이쪽 이쪽이니까 하나 하나를 해서 여기밖에 없는데 아 됐냐 됐네요 잘 가고 있어요 이번건 그래도 상 조금 쉬웠네 하나가 없어졌어 하지만 마지막 날이 그냥 숨이 없어졌어 누군가가 꺼냐라 에이, 친구들 제가 말하는 학생 그는 그녀의 수능을 듣고 그녀의 수능을 듣고 그녀의 수능을 듣고 어... 제가 계속 달리래요 근데 누가 따라오나? 여기있어. 왜 그냥 도와줘. 믿어. 아스민의 아스민 플랜과 함께하는 방법이 더 쉽지 않냐. 아 뭐? 그녀는 어떻게 생각해? 자 잘 따라가죠 야 어디야? 야 너 왜 안가? 오우 자 어디 어디? 여기서 소리가 들리네 어 저긴데 아 쟤 아닌가? 어디야? 어디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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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고고 너이씨 야 야 거의 다왔대요 하지만 쉽게 보내줄 리는 없겠지 쉽게 보내줄 리는 없겠지 쉽게 보내줄 리는 없겠지 쉽게 보내줄 리는 없겠지 어허허허 탈출 오장 탈출인가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저기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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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야왜왜왜 안가 어 어 움직이지 말래 아 이성은 어디서 많이 들여본거 같은데 오우 뭐야왜 야야야 알았어요 제대로 좀 비춰봐 오우 어어 아 절로 봐야 된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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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무빙 어 여기가 아닌가 야야야 제대로 비춰봐 자 점프 중력이 무시되는 색인건 아무리 높은데서 떨어져도 진공 죽지 않아 탈후도 안받아 야야야 잠깐만 여기가 야 여기 왠지 자 어디 어디 여기 어디에 이상해 뭐지? 휴먼 나갔다 여기? 내가 말해봐 휴먼은? 너무 사랑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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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어우 빛이 들어온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야 여기 어떻게 해? 야 알려줘봐 저기 생기는 곳은 없구요 뛰어 내리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바닥에서 보자 이거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가 여기가 같은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sz 으윽 1 ysis 잔잔 그당은 또 그 녀석이겠죠? 터렛 구제라인 venues 터렉 구질 라인 외치면 오burger 아아 나 진짜 점프를 끝까지 가서 아 저기 성화가 안되는구나 이게 안되나요 위에다 없구요 저기 밖에 없는데 자 좀 더 위에다가 점프 어 저기로 가니까 안되던냐 그니까 따막호흡이 있는거야 아니면 내가 가게 점프를 잘못했나 어휴 점프를 잘못한게 아니었네요 점프를 아예 안했어 헷갈리네 헷갈리네 갈대가 저기뿐인 없는데 뭐 아하 저기있구나 에이 바보같은 놈 아 아 자기는 다른데요 자기는 다른데요 자기는 다른데요 또 미로같은 곳이구만 또 미로같은 곳이구만 어쨌든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죠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 아 아 어 뭐야 잘쳤잖아 좀 더 뒤로 응! 아 저기 있구나 아, 이 반대 벽, 벽, 여기 걔들어 온 것 같죠? 어, 잠깐만, 내 모습을 아, 발에 뭐가 있구나 충격 완화 장치라는 게 저거구나 어, 내 모습을 캐릭터가 네, 이렇게 생겼었구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